2주차 아센틱 재즈 워크샵 마무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비하면 어떤 레벨의 차이 그런 것도 몇 가지 짜리하고 완전 낙득할 수 있고 너무 높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어떤 레벨의 차이로 변화를 낼 수도 있고 그냥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안전하게 몸으로 할 수 있고 돌면서 움직이면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이런 식으로 부르트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아까 잠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부기 포워드는 이렇게 앞뒤로만 해도 됩니다 그냥 단순한 거에요 방향만 다르게 해도 나는 재즈 워크 스타일이 좋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카운트를 다르게 하는 거 1,2,3,4,5,6,7 1,1,2,3,4,5,6,7 1,1,2,3,4,5,6,7 좌우를 팔 대팔로 섞은 거에요 그 다음 4대사로 섞으면 그만 3,4,5,6,7 4,1,2,6,7 4,1,2,6,7 4,1,2,6,7 4,1,2,6,7 4,1,2,6,7 4,1,2,6,7 4,1,2,6,7 4,1,2,6,7 4,1,2,6,7 5,1,2,6,7 5,1,2,6,7 5,1,2,7,4,5,6,7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제가 막 이렇게 움직였죠 왔다갔다 하고 싶으면 8,1,2,7 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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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스톤도 했었죠? 연습할 수 있었고 어깨 연습할 수 있었고 손도 할 수 있었고 손도 할 수 있었고 다양하게 상체 움직임을 많이 연습해보시고 그 다음에 방금 했던 4,1,2,7 같은 아이디어로 8,1,2,7 4,1,2,7 4,1,2,7 4,1,2,7 4,1,2,7 5,1,2,7 5,1,2,7 5,1,2,7 5,1,2,7 5,1,2,7 5,1,2,7 이제 여러가지 같이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오늘의 방법이 1,2,7 5,1,2,7 5,1,2,7 5,1,2,7 5,1,2,7 1,2,7 5,1,2,7 5,1,2,7 5,1,2,7 5,1,2,7 이렇게 했었고 1,2,7 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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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다른 것들을 섞어서 할 수 있었구요 그 다음에 이거 스네이크 에잇 크로스 그 다음에 포 크로스 이 크로스가 원동력이에요 에잇 왁 투 스테이크 포 크로스 포 크로스 에잇 크로스 이렇게 크로스에서 그 트와진 몸 몸이 꼬여진 몸을 다 지고 만들어주시는거 그래서 사실 이렇게 동작이 했구요 이거를 약간 레이전 가면서 치고 하는 것도 있었구요 그 다음에 두 번씩 한 번 오케이 포 크로스 다시 한 번 이렇게 반복하는 것도 있었구요 그 다음에 아 이거 잘했어 그 다음에 반복하는거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돌리는거 풀고 그 다음에 소소한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던거 뭐.. 아까 ب기 포드를 뒤로하고 이걸 찍을 수도 있었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